야 네이버에 환율만 쳐도 1달러, N달러, N화 다 나오는데 무슨 애들이 그거 치기가 귀찮아가지고 물어보고 있어 네이버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데 야 거의 고래가 크기가 배 크기다 이런거 내가 그냥 또 지나칠 수가 없지 좋아좋아 이쪽 라인인데 이건 레벨이 없어요 이베는 자 한번 붙어보자고 자 오늘 저녁은 고래밥이다 아야 좀 맞아 이거 고래밥이다 아아 느낌 안좋다 아우 좀 맞아봐 아이씨 아이씨 어디서 공격질이야 이거 레벨 3짜리 흑등골이 과연 강력한거야 하지만 넌 나의 적수가 못돼 야 어디서 튀어나오니 여기냐 여기다 여기다 다시 또 속도좀 내는데 이어서 오케이 잡았어 으아 진짱 잡았나 잔방이야 여기야 나오면 간다 자 오늘 저녁은 고래밥 하 크다 고래고래그룹 고래밥 자 뭔가 제작이 가능해졌는데 어우 지금은 제작할 수가 없대 다 모아놨 재료 다 모아놨는데 아 아쉬운데 뭐야 또 나왔어 사냥꾼 한참 멀리 있네 됐어 방제를 확인해주세요 방제를 확인해주세요 하 좋아 자 킹스톤에 도착했네요 킹스턴 아 자 수배 레벨 좀 초기하자고 좋아 아 저쪽에 뷰포인트가 있나 아 이것도 아직 진행을 못해가지고 못 만드는거 같아 권총집 아 자꾸 맵이랑 헷갈린다 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케이 좋아 이제 총 총 3개 총을 3개 가지고 다닐 수 있어 한 번에 3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최대 3연살 가능하죠 나머지 가족들도 좀 모아줘야되는데 자 오케이 근데 이 버스크 다트는 강남님 벨프상에 고마워요 3697번째 펭클 고마워요 버스크 다트가 업그레이드라면 그 얘가 그 버스크 상태가 되는 그니까 광란 상태가 되는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어떤 면에서 더 안좋다고도 하더라고 구매됐어 그래서 하지만 일단 뭐 올리라고 하는건 올려줘야지 뭐 저 여기 저 여기가 비포인트인데 아 아 에이 에이 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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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오케이 저 실내에도 약 점프점프 레볼루션 자 여유롭게 미션을 시작해주면 되겠네요 아니 나 남자랑 부위부비하고 싶지 않거든 비켜 왜 자꾸 길망하고있어 우이씨 그냥 엑박 유선패드를 쓰세요 그게 제일 좋지 엑스박스 유선패드 그대로 쓰시면 돼요 USB USB 진짜 비행파트인데 어? 뭐라고? 잠깐만 너야말로 키드 저 이 두사람을 미행해야돼요 저 내가 미행3 한번 찍어주지 자 저 저기에 총도 가고 그래 노예상인 로렌스가 있는데 여기 위험적인데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 위험적인데 어떻게 해야되지 어허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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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지지마 이 미친놈아 이것들이야 꺼져 시간없어 꺼져 시간없어 들어와 자 또 어딨어 한줌거리도 안되는것들이 다시 올라가서 미행을 해주죠 뒤놓고 미행하는데 뒤놓고 옆에서 확살하고 있어 과연 어스신 알림이 좀 잘 등록해놔요 그럼 되지 여름 까지 퍼맛 시 직공 야 엉덩이 칼꼽기 올라가 빨리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설마 고칠 것 같애? 안고쳐 야 베스트 bj 게시판에 뭐 방송 관련해서 하나 건의해도 물론 인력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사람임은 어쩔 수 없는 게 있긴 하겠지만 고치려면 한참 걸려요 베이비 게시판에 베이비가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해도 웬만한 문제 아니면 거의 한 2, 3주는 걸리는 것 같애 빨라야 일주일 알림이 같은 건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하다못해 거의 한 3, 4 반영되는데 베이비 게시판에 해달라고 한게 반영된 단 3달 4달 걸리는 적도 있고 어쩔 수 없지 뭐 하다못해 정말 미행 미션도 정말 꿀 같애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거든 아 이거 안 좋은데 저쪽이야 자 등짝을 보자 자 그래 내 클라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자 등짝을 보자 자 처음 오신들은 아아 아 아 브라더 다메요 자 처음 오신들은 하단에 추 하단에 추천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놀아주세요 아 위험했어 아 위험했어 참아 그렇지 여기도 쪽가 위험하겠어 자 이 안으로 실내의 도약 그렇지 그렇지 좋아좋아 좋아좋아 조금만 더 침착하게 조금만 더 침착하게 자 이곳이네요 자 이곳이 놈들에 본거지 역시나 저는 훌륭한 생존 젖농가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도 무난히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자 로렌스라는 노예 가지고 지금 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정신이 이 아마도 자 아마도 아마도 그리고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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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마도 어? 잠깐만 미행이 붙은걸 알고 있었어 이런 젠장 자 한번 붙어봐야겠는데 자 들어와 컴온 자아 자 다음 어아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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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 미안해 꺼져 자 일단 제임스키드를 잡아야 돼요 아직 안돼 아직 얘를 죽이면 안된다고 좀만 멈춰봐 젠장 제임스키드를 쫓아가죠 계속해서 아이 뭐하는거야 이거 이 녀석봐라 자 자 추격전이야 무슨 런닝맨키냐 이거 아차 잡았어 등짝을 보자 천자를 먼저 찾는게 우선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임무 완료 어 어 잠깐만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내 나의 용돈 용돈 셔틀 아아 용돈 셔틀 용돈 셔틀 용돈 아 용돈 용돈 아하 잠깐만 야 너 나랑 제롱불이니? 제롱불이니? 제롱불이야? 제롱불이냐고 오케이 불쌍한 녀석 온갖 제롱은 다 부렸는데 결국 돈은 내 차지가 됐어 정말 아름답죠 돈 부족해서 허덕이는거 보단 낫죠 뭐 잠깐만 이 근처에 빅포인트 빅포인트를 찍고 가자 이게 처음 온 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찍는게 좋은거 같아요 정말 이게 편해 훨씬 나중에 그래야 길찾기도 편하고 빅포인트 등짝을 발로차사커 어여 정신을 정신을 차려요 독좀맞고 정신좀 차려 머리좀 원리대로 돌아오면 다시 나한테 와 받아줄게 옆쪽 타고 올라가야되나? 왼쪽도 아니네 오케이 저 여기야 저 여기야 안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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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쪽이야 나 꼈어 자 뷰포인트 자 쨝 점점 프레볼루션 자 이제 미션을 진행하러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미션을 진행하러 자 이제 미션을 진행하러 처음 오신들은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비즈에는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자 이쪽인데 자 여기구만 어 잠깐 여기도 빅포인트였어? 아아아아 좋아 올라가 올라가 자 여기에 제임스 키드가 있네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빅포인트 먼저 좋아좋아 자 이제 이쪽으로 가자 자 슈킨스5 아무도 없는 참깨 움직이자 이건데 참깨 움직이자 이건데 자 종을 먼저 무력화 시키라 이거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번 해보도록 뭐하는거야 야 에드워드 표정 봐 야 근데 머리 풀어도 저 광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원래 대충 여자인건 감을 잡고 있긴 했지만 자 실루의 도약 가보자고 자 뭐 한 번 치대해보지 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씨 좋아좋아 이 버서크다트 잘 활용해주는것도 괜찮겠지? 아니면 그냥 그래 잘 활용해보자고 자 둘이 붙어라 뭐야 시키는 또 왜 종을 울려 정신 안차리냐 야 잘 싸운다 지들끼리 좋아된다 잉치깅 하하 아직 그냥 길판만 늘어놨어 좋아 이타임이야 짜유 재기 꺼져 자 인간방패 인간방패 아유씨 잘 못걸렸어 잘못걸렸어 잘못걸렸어 니들부터 끝내자 짜 꺼지고 너도 꺼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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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도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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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봐 오오오오 야 올라와 자 자네 풀고 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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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희비될 수가 없군 엄청난 위치 선적이었어 엄청난 위치 선적이었어 매우 훌륭한 위치 선적이다 매우 훌륭한 위치 선적이다 종탑부터 무력화시키자 아니 무기집지말고 종탑부터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으로 아이고 내가 이 근방에 있는 녀석들을 다 쓸어버려가지고 그래그래 자 이쪽으로 먼저 갈까 자 어어 이거 좀 위치가 좀 자 종울리는 너부터 자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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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잉치깅 정말 간단하군 한 번 더 쓰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구 오호 잉치깅 아이씨 아이씨 아 나 왜 왜 이게 걸려 짜증나게 잠입으로 시작했다 묵상으로 끝나는 게임이죠 자 공격 공격 자 공격해 자 빠져 정말 놀라운 게임이야 자 너도 좀 자고 있어라 자 우군 안으로 점프점프 레볼루션 자 우문안으로 공격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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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